와, 만복이 유튜브 벌써 구독자 800명이나 있네. 어? 만복이는 아니세요? 안녕. 만복이님, 제가 구독자 400명 때부터 구독을 했었는데 벌써 800명이 된다는 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고요. 만복이님,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살 너무 많이 찌셨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건강도 위험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구독자를 위해서라도 살을 빼면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 거예요? 네. 일단 800명 돼서 축하하고요. 네, 너무 부럽네요. 그게 다예요? 아, 예. 빨리 구독자 900명 되고 1000명 돼서 수익 창출하세요. 만화 이번 영상은 구독자 800명 이벤트입니다. 일단 추첨일은 1월 15일 월요일 저녁 8시 5분이 될 것 같고요. 편의점 상품권 5천원짜리 6장을 6명에게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댓글에 응원댓글과 Q&A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여섯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ระ 약 1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명의